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닥이 따뜻해요 이렇게 머리 받았어요 저는 지금 이 단백질바 하나를 먹으려고 하는데 사실 오늘은 저녁 식사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8시 반이에요 벌써 8시 반 지금 먹으면 그럼 배부른 상태로 잠을 자야 돼요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럼 저녁 식사를 스킵하고 잠을 잘 거예요 이거 먹고 한 40분 동안 잠을 잘 거예요 내일 6시 일어나야 되니까 그럼 오늘은 안녕 바이바이 여기 진짜 예쁘네요 안에 들어가면 더 예쁜 거예요 아 진짜요? Demonstration 바이바이 지금 어떤 것들 보고 계세요? 저는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할 게 많아요. 너무 예쁘다. 예쁘죠? 확인장도 있어요. 콕쥬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잘 때마다 이렇게 자주 촬영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예쁜 곳을 한국에 있는 예쁜 곳을 꼭 촬영해야 돼 그거를 사람들한테도 보여주고 여러분 여기서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한테 설명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김치랑 된장 고추장 그런거를 담겼나봐요 예나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오마이갓 엄청 높은데요? 진짜 엄청 높다 와아 진짜 지금 뱅이도 온다고 해야 돼 네, 안 돼 안 돼 배불로 아깨 시트 난 너 생각 염 나는 내가 더 올라가요? 네 오마이갓 몇 층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10층이죠? 네 9층에서 내리자고 10층으로 여기서 올라오시면 돼요 네 맛있게 드십시오 모두를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